도라이 기자님 저 도라인데요 70은 기본 90에 월차, 수당, 수가 없고 설금 당연히 없고 저 근데요 쉬는 날이 아예 없는 거예요? 야! 방금 내 전화번호 누구야? 너야! 너야! 됐다 야이 야! 어떡해 야, 공부할 수 있어 야, 그딴 일어나고 그냥 쳐넣어 먹어가니? 못 구멍해, 그게? 널 산도 없으면 걸어올라 왔어? 다시 해, 인마 다시 해, 다시 다시 해! 다시 해 넌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은 네 생각, 네 느낌변과 한계도 필요 없어 그럼 표정! 우리가 이런 대접받으면 쎄빠지게 공부한 건 아니잖아 단 한순간도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요 그냥 묻자니 특종이 걸리고 터뜨리자니 안수연이 걱정되고 혼자 집 감당하는 게 겁났지? 그래서 그 더러운 똥 손에 묻히기 싫어서 그냥 구경만 한 거 아니야? 어때? 내 첫 특종 죽이지? 어, 야 죽인다, 야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기자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? 너 오늘부터 정식 기자니까 너 포미인께 이루어야 해 기다릴 건데?